안녕하세요. 스토리아입니다. 강창! 안녕! 네, 여러분 비가 오고 있는데 괜찮으세요? 네! 비 맞아도 괜찮아요? 네! 저희는 괜찮아요. 네! 다행히 비가 엄청 많이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! 이 정도는 뭐 시원하게 즐길 수 있죠. 방금 들으셨던 곡은 펑펑 울었다고요. 다음 곡 떨려요! 들려드리겠습니다. 떨려요!입니다. 떨려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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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은 내게 말해 마치 얼음 속의 빛목 같다고 가지고 분화하지만 당신들 손만 시려워 어쩌나 난 프리스타일처럼 아주 간단한데 범죄 끝난 너무 간단한 줄 알고 뭣도 모르고 다 기적해야지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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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어떡해 놀래요 깊은 나를 시즌은 아냐 너 같은 나한테 안 퍼지겠니 차곡 넘친 남자들의 뻔한 구애 애질린지 오래 뻔히 내 눈을 바라볼까 뻔히 지내사가 아닌 생활은 내 마연이 가시해 보여 그냥 고개심인 거겠지 너 정도 바꿀 어림없지 큰 단어 풀면 뜨거운 눈에 참이 안 와 내 맘에 미끄러지가 머리가 어지러워요 나 덮지 않게 왜 이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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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